결 깨끗하니 샀어요 시간에 시키는 중 다행히 시키는 중 너무 잘생겼어요 다행히 시키는 중 그리고 많이 사는 중 공간에 시키는 중 남편이 시키는 중 지도한 중 지인들 와 얘는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코스모스 분양 중 코스모스 맞나? 비에 젖은 짜쟁이 뒤통수 어 뭐야? 어디서 물이 튀지? 물 찍어놨잖아 이쪽으로 와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평 꽃시장 갑니다 그래서 꽃무늬 원피스 입었어요 출발 아 맞다 모자 안 쓰고 나오네 안 쓰고 나오지 왜 안 쓰고 나와 아 빨리 가서 쓰고 와 종이꽃물로 뭐다 새우초? 황금새우초? 황금새우초? 안으로 또 들어가 보자 황금새우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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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 씨앗은 없어요? 네 황금새우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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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털 excitement 아 귀여워 일상 되게 특이하다 색깔이 보아같이 스마트킹 꽃이룸같이 같아 핫만디가? 다른거네? 엄마가 좋아하는걸 응 노랑당당당 처음 보네 스메고이 와 쟤 되게 귀엽다 너무 이쁘긴 한데 노지월동이 안될거 아니야 이거 월동 안되죠? 네 가을까지 키우고 키우고 집에 데리고 들어가셔서 키우셔도 되는데 그러면은 후지죠 애들이 얘가 귀여운데 율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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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집에 있던 애 죽었잖아 이거 살라는게 응 저런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응 귀엽다 우리 해누거잖아 발맞이가 분홍색도 있고 노랑색도 있구나 저거 지금 진짜 저거 있고 응 이쁘다 꽃씨앗을 사러 왔는데 꽃씨앗이 없어요 어 이거 아 이거가 메리콜트구나 안녕하세요 응 근데 이쁜지 모르겠다 나도 노지월동 되는게 많긴 하다 여기 노지월동 되는게 많다고 하더니 응 음 집에 있는 애들이요? 응 아 이거요 응 이거 이거 아 괜찮아요 네 있는 애들이나 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이거 이것도 호두라는거? 개호두에요 봄가을에 심어야지 봄가을에 심어야지 이게 손이 이렇게 안싸져있나? 이렇게 RESPONED 네 엄마아빠는 지금 오이를 뭘 해준다고 했어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맛있겠다. 비빔국수 재밌지? 재밌지? 우와! 뭔 소리야? 새소리 엄마가 만드신 비빔국수 잘 먹겠습니다 오! 종이컵도 찢었어 귀엽네 비빔국수 다 먹고 편육에 막걸리 잘 먹겠지? 기다리고 있어 뒤에서 말하면 잔소리지 짜장 한번 먹어봐 잘 먹나? 오! 먹는다 시원하게 잘 먹었습니다 10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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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으... 아... 으... 으... 아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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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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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몇 시죠? 12시 50분에 먹는 라면 내일 뚱뚱 굳겠다 아빠가 열심히 모래 퍼내고 있는데 아직까지 모래가 엄청 많아요 물고기 엄청 많죠 와 물고기 진짜 많다 선물 받았어요 이거 보고 다들 행운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와 상추 진짜 크다 손바닥보다 크다 와우 여기는 취 여기도 취 참나물 취 저기도 취 수박 꽃이 지고나야 열리는 거야 아아 앵두는 다 말라서 못 먹는다고 합니다 얘는 뭐가 잔뜩 열렸는데 아무튼 맛이 없다고 합니다 블루베리 친구 블루베리 친구라고 합니다 아빠가 만드신 평상 맨날 여기서 내려온 거 보고 있었잖아 아이고 아 삼삼삼삼이다 오 삼삼삼삼이다 오 삼삼삼삼이다 집에 가는 길 짜장 우리 여기 갇혔어 어떡해 안 되겠다 아 짜장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일로와 너 그냥 뛰어 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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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 대박이네 빨리 문 닫아야겠다 빨리 문 닫아야겠다 아니 너 나가라는 거 아니야 상추 엄청 건강했는데 우박 맞고 다 찢어졌어요 불쌍한 상추 완전 정글 됐네 언니 그럼